안녕하세요! 휘지입니다! 자, 오늘은 브롤스타즈 시간 찾아왔습니다! 이번 밸런스 패치를 통해 크로우가 데미지 버프를 받아가지고 안 그래도 괜찮은 애였는데 완전 개꿀 브롤러가 돼버렸습니다! 핵사기 각이에요! 근데 이렇게 좋은 크로우에 오늘 특수한 무기를 장착시켜서 불사조를 넘어 불사신을 넘어 유의신! 크로우 각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상점에 보시면은 맹독이 떴어요! 크로우의 칼에다가 그냥 일반 독이 아니라 특수 맹독을 발라서 적들을 정신 못 차리게 만들어보겠습니다! 좋아! 맹독 가자! 크로우 스타파워 맹독! 단검의 독이 적의 공격력을 약화시켜서 적의 피해량이 10% 감소합니다! 가자! 자, 크로우 같은 경우에는 몸이 좀 상당히 약합니다! 말랩 기준으로 3300! 레온이 4400인 거에 비하면은 거의 뭐 1000가량이 차이가 나죠! 그런 크로우의 약한 몸을 보완을 해준 엄청난 스타파워! 이렇게 되면은 적의 피해량이 10%가 줄기 때문에 한 틱으로 살아나는 경우가 좀 많을 것 같아요! 맹독 그냥 살포시 발라서 적들을 한번 쓸어 담아 봅시다! 먼저 바위 요셉! 아! 근데 이거 이 맵 같은 경우에는 그 파이퍼 존용 맵인데 보이? 일단은 한번 해봅시다! 괜찮아요! 크로우가 사거리가 짧은 게 아니거든! 렛츠고! 아우.. 잠깐만! 근데 여러분들! 지금 샌드박스 제가 여기 지금 인터넷이 고장 났어요! 아우! 그래가지고 제가 아이패드를 쓰고 있는데 아우!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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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지금 인터넷이 고장 나가지고 핸드폰 핫스팟 켜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아마 좀 서버가 끊기긴 할 거예요! 어! 근데 맞을만한데? 생각보다? 어! 데미지가 확실히 줄어든 것 같긴 해! 오! 이거 봐! 셸리 적어도 버티잖아! 와우! 허허허허허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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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칼이 근데 진짜 상향을 좀 많이 먹었나 보다! 왜 이렇게 세졌냐 얘가? 내가 해도 내가 아닌디? 자 칼 잡아야 돼요 저거! 살살 긁어서 잡아보겠습니다! 아 이거 근데 우리가 들어갈 사람이 없네! 아! 아우! 잠깐만! 아! 저거 겁나 끊기네! 으으! 으으! 자 잡았고! 저 이제 칼만 잡으면 돼요 저거! 오마이 갓! 아! 아! 이거를 인터넷이 이거를 안 돼요! 아우! 심전에서 조금 애매하다면 아 쇼다운! 오늘은 모래 언덕이거든요! 맵이 상당히 넓습니다! 아... 이 쇼다운에서 승리 쟁취하도록 합시다! 자 맹독 지금 빡세게 발라놨거든요! 일단은 가운데 바로 퍼고 들어가지고 이거 먹읍시다! 계속 괴롭혀! 괴롭혀! 자 모오빙! 아oving! 므오 holding! 어어우... 어어... 아무리 그래도... 프랭크 깡패한테 맞닥뜼는 건 아니었나봐요! 이거 안되는데 이거 이거 맹도까지 발라놨는데 이렇게 되면 곤란하거든요? 아 그리고 이게 렉이 문제네 약간... 핸디캡 걸고 게임하는 느낌이랄까? 파이 오우 와 이거 monge 피해야돼 저거 데미지 왜 저래 어우 막 한방맞았는데 빈사상태되버리네 자 피해주고 자 일곱명 아 좀 빡세다 자 이거는 살짝 무빙 살짝 무빙 오케이 어그로 끌렸다 저한테 잡아줘야지 저 로봇 어그로만 저한테 안 붙으면 돼요 어 아 근데 파워큐브가 너무 수급이 안됐다 이거 궁으로 역전각 봐야됩니다 그렇지 자 자 나이스 자 세명 남았거든요 중요한 순간에 렉만 안걸리면 돼 오우 오우 아파 오우 아파 오우 오우 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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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잡았는데 아우씨 와 이거 진짜 빡세네요 허허허허 어우 핸디캡 걸고 게임하는 거 같아 아니 뭐 제가 고수도 아니고 왜 핸디캡 걸고 게임을 해야 되나요? 허허허 아 그래도 맹독 좀 발라놓으니까 덜 아픈 거 같아 확실히 흥! 내 폐기에서 밀렸구만 저 자식 먹지마 내 거야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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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말마 엄마말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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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빠즐아 빠즐아 어후 어후 에너스어 자 이번에는 제발 승리각 잡자 자 밑으로 내려가지고 한번 칸 볼게요 아하 이게 근데 애들만 만나면 렉이 걸려 어어어 저거 어그로 나한테 붙으면 안된다잉? 어 저 위쪽에 애들 하나있다 일로 오세요 아아아악 제발 중요한 타임에 걸리지만 마라 아직 할만 해 이게 핸드폰 핫스팟으로는 아무래도 반응률이 차이가 나요! 오른쪽으로 바로 빠져가지고 저 가운데를 조금 챙겨야되는데 크로우같은 경우에는 근접딜이 엄청 센건 아니라가지고 저거 다 챙기가 조금 빡세 솔직히 위쪽으로 가서 또 한번 살펴봅시다 누가있나? 누구한테 또 어그로 끌렸나? 아클급 어 아왜 내가 다 양념쳐놨는데 저자식이 먹어 저거 엄마야 으! 으아아아아아아하하하 어우 빤스러가 오지게잡았다잉 아아 무ーヴィング 오케이 야 이거 무빙을 살았다 이거는 아야야야야야 좌우로 와리가리쳐라 아아 아아 어우 막 하반에 쫄어온다 제발 이거 어 큰일났다 이거 나한테 붙었다 좋았어 저쪽으로 가자 어머 왜 난전 왔어 또 그렇지 이 난전을 뛰어야돼 승리 간다 하이파이 나이스 챙겼고 궁극기 거기다 각 잡혔어요 긁어 긁어 나이스 마마마마마마마마 호호 뺨 나이스 세면 오 다행히 이번에는 렉이 안걸렸다 특수독을 발라놨기 때문에 적들이 조금 비실비실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파이파까지 마무리 지워지고 펜 오케이 2대1이다 개꿀 파이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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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악조건 상황 속에서도 음 맹독 빠른 크루 상당히 강력합니다 하하하 자 이번엔 듀오를 통해 맹독의 위럭을 한번 보여줍시다 또 지금 밸런스 좋아요 저 앞에서 프랭크가 몸빵 좀 때리고 쟤 뭐하냐 얘 고기방패 세운 다음에 저는 맹독 빠른 칼을 적에게 던져가지고 어 비실비실하게 만들겁니다 아 아 저기 안 잡히네 자 우리 좀 파워쿠브 좀 수급하러 가자 야 아 파워쿠브 하나도 없네 얼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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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부르 틀Text 어어 어어 어우 으아아 데미지 AC 오 일로와 나이스 이거 챙기구 으우 she needs to he move 1000 i'm moving ok 오케이! 아아아악 오!!! 이걸 사라X3 억 estimated 어우 개난전이야 개난전 얘 뭐좀 해봐 너 ㅇärt 어구로가 이쪽을 붙어가지고 프랭크 모헤 너 자 그래 Pros 지들끼리 싸우게 냅두고 자 저기 덮치자 저는 앞으로 바로 가서 팔 아 좀 아픈데 많이 이거 이길 수 있겠냐 할 수 있어 넌 할 수 있어 못해 아 이거 진짜 렉 되면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여러분 자 오늘 이렇게 해서 크로우 맹독 빠른 크로우 한 번 재밌게 즐겨봤습니다 몸이 약한 크로우에게 상당한 유지력을 제공해둔 고런 스타 파워였네요 오케이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자에 알람 버튼까지 누르고 잊지 마시고요 그런데 아까랑 점수가 그대로인 것 같지?